자 일단은 힙 조이셔서 엉덩이를 든다고 생각하면 든은 오히려 나 누워야지 하면서 젖혀보세요. 발은 11자요? 네, 발은 11자로 힙을 꽉 조이셔야 돼요. 힙을 꽉 조이셔야 돼요. 힙을 꽉 조이셔야 돼요. 저걸 어떻게 올린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된다. 저 스프링이 그냥 지지만 해주는 거 보세요. 맞아요, 스프링은. 스프링이 지지만 해주는 거야, 지지만. 와, 저분도 놀라시네. 이제 진짜 힐리 없어 이게 당신 양치는 몸무게이랑 맞아서 오르는 거 아니에요? 몸무게 우리님이 아직 여기에 무게를 많이 실고 계셔서 그러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야ığımızтра. 그런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님이 끈기가 엄청나서uda 산들면 집에 안 가는 거예요ham 어, 조글렸어. 오우, 오우, 오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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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가라앉네. 오기를 한 거야, 오기를. 그게 보였어, 진짜. 수영 선수 몸이세요.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필라테스를 할 때 마지막 동장에서 했던 걸 다시 복습할 때 몸의 쉐입을 보려고 이렇게. 일부러. 옷을 탈의를 하거든요. 다리를 잡고. 그다음에 하나씩 올리고. 와, 또 따니면 또 이렇게. 벌레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잡고. 벌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뭐 웬만큼 유연해서 뭐 명함도 못 내면겠네. 진짜. 이것도 되려나? 정말 유연하긴 하다. 유연하긴 하다. 아니, 둘이 듀엣 동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듀엣. 듀엣.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님이 브릿지를 먼저 하세요. 누워서. 네, 누워서 브릿지를 하시고. 비행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다음에. 아내분은. 발을. 무릎에 걸쳐주시고. 발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얘를 밟으셨네요. 다리에 힘 좀 떴죠? 자, 호흡 마시고 준비. 내쉬며. 여기 진짜 동작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아내분은 약간 물고나무서도. 애초 예능에서 할 때 다 코믹으로 하거든요. 여기는 완전 다큐. 정통이네. 네. 여기에서 이제 아내분 다리 한쪽 위로 들어보시죠. 우와. 아니, 정말 어리 운동 작업을 진짜 너무나 쉽게 해요. 두 분이서 뭐 찍으세요, 화보를. 정말.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됐다. 너무 안 보고. 좋아. 이게 지금 누구끼리 하는 운동이에요. 옛날에 시클 카드는 아니야, 시클 카드.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나? 그래, 한번 움직아. 희시시하지 말래요, 엄마. 말리러 왔어, 지금. 그게 뭐야. 밀어. 철통방어인데요. 밀어. 이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잖아요. 굉장히 너무 많다. 저는 이런 반경을 처음 봤어요. 안 떴어. 굉장히 너무 많다. 시작. 뜨는 동의. 나 딱 팔 잡고.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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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실기했다. 아, 진짜 우리 님 끊기고. 왜 싫어. 왜 싫어. 우리 부부끼리 지금 어떻게. 엄마, 아빠 좋아서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시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가자.